될래야uestas 여러분, 당신은 엄청 바쁘다 Nou! 맛있겠다 이거로 다 많아 올라오다 타른 탕 너무 더러워 광어 이렇지 광어 광어 이렇지蛇 카페 levant »저橋 급급 선고가 멋진 nastrop 아새리 쏜선 아니 마카 운안에 맞지 아 patriot 아참이 진짜 많아 아참이 진짜 많아 아참이 좀 더운데니까 좀 전선해 겹쳐 아참이 그만해 하나가 지켰다고 되니까 엄마, 천천히 안 좋게 해 내가 품어 아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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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심 양손 장ior 마 孩 파 양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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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고춧가루 밀드 아까네 짜잔 짜잔 어휴... 매일 콩물질이 지납니다 고거 얼었다가 내가 먹을까 와사비 와사비 대박 나는 와사비가 맛있어요 그 해맛이 있잖아 해맛이 있잖아 응 광창 전통시장에 자랑거리를 정말 날려오는데 이제 다 전북배송이 되는거잖아 고기의 상품은 여섯사람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연락처 확인 가능하시구요 고기의 상품이 생각보다 고기의 상품이 생각보다 행복한 걸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년에는 코로나19가 사라져서 우리 전통시장이 더 활기차고 행복한 곳이 있음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전도시장 뛰어 다루면서 기운 불어넣어 드리고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마지막 날인데 시청자 여러분께 시원하게 가겠습니다 고기를 조끼란 도시락에 아무튼 아까 열아났네 밑에 마뭇 안떠고 많이 넣어 어 이게 엄청 많은 고기래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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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 스쿨 10초씩 나왔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마지막 승부가 어떻게 해요? 네, 올해 마지막으로 다녀와서 원 간야땅열차 한옥도입니다.